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빤스러운 신호는 발생이 됐는데 좀 더 신호가 점점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금 경계 심리를 강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얘기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영상들 정규 영상 말고 상당히 공유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제가 뜬금없이 제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연준의 정책금리를 나타내는 페더럴 이펙티브 레이트입니다. 지금 1950년대부터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 기준에 해갖고 금리 상승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리 하락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제 얼마까지 올릴까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6월달 0.5 7월달 0.5 그래서 상당폭 크게 올릴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금리는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한다 올라간다. 지금 1%에 가 있죠. 그래서 0.7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어느 정도까지는 멈추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멈추는 시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횡보하는 시기가 나와요. 멈출 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시고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양적 축소 효과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긴 축이죠. 그걸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연준 총 자산입니다. 지금 8조 9천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팬데믹 상황에서 거기서 4조 달러 엄청난 양을 쏟아 부었습니다. 너무 과했죠.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얘를 축소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금리는 올라가고 유동성은 빨아들인다. 그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엄청난 긴축 발작이 나올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하아일드 정크본드 트리플 C 보시면 딱 맞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작년 6월달 저점을 찍고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이고 살짝 조정을 줬고요. 지금 현재 7일 날짜거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매일 오점마다 이걸 설명을 드리죠. 이게 모양이 똑같은 겁니다. 하아일드 정크본드.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가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7일자이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뒤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하아일드 정크본드에서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한다면 몇 번 있었어요. 지금도 현재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급등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 침체, 침체가 왔고 이번에도 침체가 오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연준이 돈을 풀면서 이 내용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특히 쓰레기, 회사체, 이 정크들을 다 살려줬어요. 그러면 과연 이번에 양적 축소를 하고 금리도 올리고 이런 상황에서 얘를 살려줄까라는 퀘스천을 해보죠. 절대 안 살려줄 겁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들만 살릴까? 소위 잘 나가는, 우량 회사들만 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의 오전에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일정 부분, 한 61.8% 조정을 주고 다시 튀어오르고 있다. 그러면 주봉을 보시면 이때가 팬데믹 상황인데 틀리죠? 지금은 사서히 사서히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에서 20주와 120주가 조만간, 얘도 골든크로스 날 겁니다. 예, 그래서 올 하반기쯤에 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016년경, 이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왔는데 앞으로는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리는데 올라갔다 내려올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올라갔다 내려올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왜? 이제는 확실한 디레버리징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네, 더 이상 살려둘 여지가 없다. 얘는 CCC 등급은 당장 내일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회사다. 지금 금리가 10% 가까이 되잖아요. 아니, 어떤 데를 가더라도 10%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있는 채권들은 위험하다. 그러면 제가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다시,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은 폭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폭락을 하느냐. 이때가 작년 9월경부터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10월경, 11월경부터 해서 폭락에 폭락을.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끝난 상황을 봤더니 내려왔다 반동지고 다시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여기서도 RSI값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가 50일, 50이었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못 올라오고 있다.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RSI값이 50위로 못 올라오고 있다. 중요한 팩트고요. 현재 주봉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팬데믹 상황에 거의 이 부분까지 내려올 태세고요. 그 다음에 2016년경, 여기도 붕괴시킬 거고요. 2011년, 이게 뭐죠? 유럽발 금융위기. 자, 여기가 뭘까요? 이게 바로 리먼 사태 때입니다. 리먼 사태 때. 그러니까 리먼 사태에 거의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와중에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드릴 거냐.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이게 뭐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나스닥 주봉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나스닥이 고점을 찍고 폭락하는 그 순간 자, 그 다음에 채권도 폭락을 같이 하죠. 괴를 같이 합니다. 자, 유럽발 금융위기 때 내려오고 여기 또 폭락 살짝. 그 다음에 여기 2016년 여기 2016년 여기 폭락, 여기도 폭락, 2018년 여기 팬데믹 상황. 자, 그러면 나스닥도 역사적 고점을 찍고 얘도 하이엘드 정크본드 가격도 네,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서 역사적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 결국엔 나스닥과 똑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다. 자, 그런데 조금 골 때리는 게 자, 여기가 11월 달이잖아요. 그죠? 11월 달. 11월 달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금리 인상 싸인이 나왔습니다. QT에 대한 싸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먼저 얘는 올라갈 때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자, 얘 올라왔었죠. 주가. 근데 얘는 내려왔습니다. 먼저. 먼저 채권 쪽에서 반응을 해요. 이렇게. 먼저 채권 쪽에서 반응을 한다. 그래서 대략 한 몇 주 정도 자, 9월 21주간부터 해서 11월 한 두 달 먼저 반응을 해요. 얘가. 두 달 먼저. 그럼 저점도 먼저 찍겠죠? 자, 그래서 11월 달부터 해서 같이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반동도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똑같이 움직인다. 나스닥과 나스닥과 똑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고 그러면 아까 제가 썸네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네. 위험 자산 위험 자산에 대한 자, 나스닥과 그 다음에 HYG 하이힐드 정크펀드 가격이 붕괴되는 흐름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 네. 무시무시한 얘기다. 결국엔 뭐다? 버블이 붕괴되고 있다. 네. 이쪽의 위험 자산과 채권 쪽 하이힐드 쪽의 위험 자산과 그 다음에 나스닥 거품이 생긴 이 증시가 동시에 붕괴되는 이런 현상. 무시무시하죠? 그러면 언젠가는 멈추겠는데 그게 자, 어디까지? 얘를 하이힐드 정크펀드를 보면 얘가 네. 내려갈 수 있는 최대치가 60달러입니다. 60달러. 네. 60달러. 그러면 이번에 엄청난 버블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좀비 기업 정크펀드들이 다 붕괴가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 자, 뭐를 건드리냐. 특히 CCC나 그 다음에 하이힐드 정크펀드 쪽에서 이게 내려오게 되면 뭐가 뭐를 건드리냐면 신용을 건드린다. 얘가 걸쳐 있어요. 여기에 신용 신용도 건드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락이 여기가 지금 뭐 저점이에요. 홀딩하세요. 그런 개구라 치는 것들은 이 차트 하나로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왜? 얘는 계속해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이유는 금리 인상과 큐티입니다. 네. 그러면 자, 팬데믹 상황 이상 더 내려갈 것이고 딱 리먼 사태까지도 더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나스닥은 똑같이 동조한다라면 이 폭대로 내려가면 엄청난 폭락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네. 지금 위험자산 쪽에서 엄청난 크래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빤스런할 생각은 안 하고 홀딩과 계속 매수 전략 저점 매수 전략을 계속 전개한다면 그거는 결국엔 볼 곳은 지옥밖에 없다. 네. 엄청나게 빠진 다음에 그때 던질 수밖에 없어요. 망할 것 같으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폭락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네. 상상을. 네. 설마 연준이 살려주겠지? 연준은 지금 차 떼고 포떼고 다 지금 떼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기껏하는 게 유동성 축소하고 그 다음에 금리 올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뭐 폴 볼코 그 양반처럼 뭐 무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간만 보고 있어요. 다분히 정치적인 그러면 미국 경제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경제 망하면 전세계 쫄딱 망하는 겁니다. 네. 미국이 거지가 되면요. 전세계 모든 나라는 왕거지가 되는 겁니다. 왕거지. 네. 그거를 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이 그래프 하나로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금리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 올라가지요. 네. 금리 골드 이빨이 아니라 금리입니다. 금리 올라가죠. 유동성 축소시키죠. 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자금 엄청 빠지죠. 점크본도 지금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엄청난 폭락과 얘도 엄청난 폭락이 기다리고 있다. 60달러 밑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 상황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확인사살 빤스런이 되겠다. 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에 대한 여러분들이 진짜 적극적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뭐가 필요하다. 체크가 필요하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 있고요. 현재 RSI 값 30이죠. 보면 제 생각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30 밑으로 내려와서 풍동 빠지면서 이렇게 헤맬 가능성. 네. 다시 한번 월봉에서 RSI 값 풍동 빠지면서 여기서 헤맬 가능성. 그러면서 여기는 주가는 계속 떨어지면서 60달러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요. 나스닥도 똑같이 똑같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단언하는 바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해설은 저밖에 없습니다. 주위에 널리 알리셔가지고요. 경종을 올려주세요. 경종을 네. 이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지원쿠번드 회사체와 주식시장은 다른 차원이지만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정표인 이더리움과 그 다음에 하일드 정크번드 HYG 그 다음에 나스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팩트니까 주변에 널리 공유하셔가지고 많이들 반스런 런어웨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알리셔가지고요.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왜 위험신호가 더 강화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론적 근거와 그 다음에 현재의 연준의 상황을 대입시켜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 확실한 빤스런 신호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따 장마감 시왕 저녁 시왕 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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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